후아! 후아! 갑자기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파이어를 듣는데 갑자기 쿱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쿱스한테 전화해가지고 근데 쿱스가 그때 딱 자고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쿱스에게 나 파이어 좀 불러줘 이랬는데 어? 아 그냥 파이어 좀 불러줘 자다 일어서 조심해 손 진짜 우주 공장 집합 감았다 내 집합 차려진 식탁 저 술로 싹 닫아 진짜 벅기 감 감 감 감